신축성에 있어서 편안함에 있어서 요런 재킷을 따라올 만한 그런 소재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니 스판성이 없어요. 정확하게 없는데 지금 이중조직 짜임만으로도 이런 신축성을 실현해낸 것. 역시 발렌티노루즈는 소재에 항상 집중하는 브랜드로 오늘 이 코트도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얘는 스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이중 짜임으로 탄탄하게 만들면서도 신축성이 너무 좋고 옷의 무게가 거의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구름 코트를 입는 듯한 느낌. 정말로 가볍고 신축성 좋아서 움직일 때 끼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고 소매 부분은 턴업을 하셔도 되게끔 디자인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프링 재킷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님 요렇게 해서 입으시겠지만 한 번 턴업 하시더라도 안쪽에 이렇게 모양을 한 번 더 살려드렸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이태리 브랜드 중에 하나 발렌티노루디의 올 스프링 코트고요. 뒷모습도 정말 깔끔하게. 뒷모습에 이런 장식을 넣어드렸는데 이 장식이 좋은 건 위치가 제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위로 약간 올라가 보인 것처럼 다리가 길어 보이게 연출해드리는 효과까지 두 쪽이 있고요. 어깨선에도 보시면 이 어깨선에 다트를 하나씩 넣어드려서 옷이 마치 재단사가 재단을 하듯이 뜨는 부분 없이 싹 마감이 되게끔 들뜨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게끔 움직이실 때 너무 편안하고 안 입은 느낌 나면서 옷의 핏과 실루엣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린 이태리 브랜드. 60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태리 브랜드 발렌티노루디. 이렇게 보시면 재킷 하나만. 지금 제가 들었는데 옷걸이 무게 빼고는 정말 옷의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고요. 옆쪽에 스카프 있는데 이 스카프는 그냥 일반적인 스카프가 아니라 와이드 숄입니다. 얘가 7만 5천 원인데요. 이 와이드 숄은 고객님 진짜로 깜짝 놀란 게 멀리서 보더라도 얘가 반짝반짝해서 도대체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진 소재냐고 저희가 막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180에 85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와이드하죠. 그런데 여기에 거의 2천여 개 가까운 비즈가 전체적으로 멋스럽게 장식이 들어갑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얼굴을 화사하게 살려드리는 비즈 장식이 2천여 개가 가까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플라워 패턴이 약간 그라데이션 수묵화 기법으로 들어가 있어서 얘가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죠. 오늘 이 빅 와이드 숄 7만 5천 원. 이 숄까지 해서 컬러 다 맞춰서 고객님께 드리는데 저희 입은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 재킷은 재킷 따로 이런 와이드 숄 따로 하셔도 고객님 어떤 옷에든 아마 포인트가 되어드릴 그런 재킷인데 저는 지금 같이 이렇게 해봤고요. 얘를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목선이 약간 노카라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심심하지 않게끔 한 번 더 카라가 테일러드 카라처럼 이렇게 접힌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도 울지 않게끔 한 번 고정 장치가 또 들어가 있고 저는 이 카라 형태가 좋은 게 목선이 길어 보여서 좋고요. 뭔가 얼굴부터 다 날씬해 보여서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는 품이에요. 옷이 끼거나 조이는 느낌 없이 살짝 만약에 여러분 조금 더 타이트한 핏을 원하시면 한 사이즈 아래 입으시면 되지만 저는 디자인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정 사이즈를 고객님께 추천하고요.